안녕하세요. 조폴 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4년 고3의 5월 모의고사 34번을 풀 건데요. 이 문제는 빈칸이 끝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지문의 처음과 끝을 먼저 보고 푸는 걸 추천합니다. 자, 그러면 풀어 볼게요. 지금 보시는 부분은 지문의 처음 부분이에요. 자, 가겠습니다. 많은 물고기가 만들어내요. generate는 만들답니다. make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기만의 빛을 생물학적인 폭죽 전시로 만들어낸대요. 자, 근데 그 폭죽 전시는 바이오 루미니센스. 와, 이거 어렵다. 이거 어려운 말인데요. 바이오는 생물이죠. 그리고 루미니센스는 빛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오 루미니센스는 생물 발광이라고 해요. 빛을 내는 발광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자, 랜턴 피쉬가 빔을 만들어내요. 랜턴은 그 빛이 나오는 등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그 빛을 내는 물고기가 빔을 만들어내는데 그 빔이 바다를 휩쓰는군요. 헤드 램프처럼요. 자, 여기 랜턴 피쉬는 이렇게 생겼고요. 지금 보시면 좀 반짝반짝하죠? 이렇게 빛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 헤드 램프는 머리에 램프 쓰는 거죠. 이렇게요. 램프를 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드래곤 피쉬 프라듀시스라고 나오는데 제가 이건 다 수록하지 않았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자, 여기 랜턴 피쉬가 나왔어요. 그리고 드래곤 피쉬가 나왔습니다. 물고기들이 열거대고 있는 거죠. 열거대고 있는 건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 그냥 하나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드래곤 피쉬 안 봐도 돼요. 그럼 드래곤 피쉬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어떤 의미로 나왔겠어요? 앞에 있는 램턴 피쉬처럼 빛을 내는 물고기로 나온 거죠. 자, 그럼 내용 정리해 볼게요. 자, 지금 지문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빛을 내는 물고기가 나오고요.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생물 발광. 생물적으로 빛을 낸다 라고 하는 거죠. 이 발광. 오해하지 마세요.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첫 부분을 읽었단 말이죠. 이렇게 첫 부분을 읽었으면 이 내용을 갖고 끝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냥 끝으로 가는 게 아니고 처음 읽은 부분에 내용을 갖고 가라 그랬죠.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끝부분을 볼 때 어떻게 가야 돼요? 아, 빛을 내는 물고기가 있구나. 그런데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가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계속 갈게요. 그것이 같은 개념을 사용하는데요. 미 해군이 2차 대전 동안 개발했던 같은 개념을 사용하는데요. 그런데 미 해군은 그걸 왜 썼냐 하면 폭격기가 폭격기가 보이는 걸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썼다는군요. 여기서 그것을 우리는 아직은 모릅니다. 왜냐하면 가운데 부분을 읽지 않았으니까 그렇지만 여기는 잇은 빛을 내는 물고기겠죠. 그 정도로 알아두시면 돼요. 자, just as 나오고 콤마 나오고 뒤에 주어동사가 있으니까 여기서 끊어주죠. 예후디 프로젝트가 날개 아랫부분에 스포트라이트를 갖춘 비행기를 고안했던 것처럼 자, 예후디 프로젝트는요. 아, 지금 우리는 끝부분을 읽고 있는 거고요. 지금 화면 좀 보이시나요? 비행기 날개의 아래에 빛이 있죠. 이게 프로젝트 예후디 예후디 플레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빛을 내는 물고기와 같은 개념을 사용하는 거라는 거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젝트 예후디를 몰라도 사실 상관이 없어요. 자, 일단 빛을 내는 물고기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보죠. 물고기에 빛을 내는 배가 감추는데요. 그림자를 태양빛에 대해 감춘대요.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아래에서 살펴보는 눈들로부터 그러니까 물고기가 뭐 바다 여기저기서 막 다니겠죠. 다니는데 그 그림자를 보고 아래쪽에서 자기를 발견해요. 그러면 잡아 먹힐 수도 있겠죠.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이 물고기가 물고기를 잡아 먹는 세계에서 생존이라고 하는 건 빈칸입니다. 자, 내용 정리 해보죠. 지금 우리는 지문의 끝부분을 보고 있는 거예요. 끝이니까 여기 아래쪽에 쓰겠습니다. 역시 빛을 내는 물고기가 나와야 되겠죠. 근데 이 빛을 내는 물고기는 이 빛을 어디에 사용해요? 숨다. 숨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그럼 이거는 결국 생존은 뭐뭐다 라는 내용에 들어가는 거네요. 자, 그럼 우리가 지문의 처음과 끝부분만 읽었습니다. 사실 불량으로 보면 그렇게 많은 부분을 읽은 건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가 문제풀이를 해볼 수 있죠. 그럼 여기서 문제풀이를 위한 키워드를 한번 꼽아봐요. 뭐가 나옵니까? 빛을 내는 물고기 나와야죠. 그리고 그 빛을 왜 사용해요? 살아남기 위해서 survivor 생존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 그 내용이 있는 선지를 찾아 봅니다. 자, 1번 봐요. 아, 여기 봐야죠. 물고기가 물고기를 잡아먹는 세계에서 생존은 의사소통에 달려있습니다. 같은 종 안에서 지금 의사소통 얘기는 안 나왔죠. 그리고 같은 종끼리 잡아먹겠어요? 그거는 아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상하네요. 자, 2번 숨바꼭질 게임인데요. 시각을 우선시하는 게임이래요. 여기 있는 시각이라고 하는 건 빛하고 상관이 있죠. 그리고 아까 끝부분에서 watching eyes below 라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빛하고 상관이 있는 거네요. 자, 그리고 3번이요. 능력에 달려있는데요. 생존이 능력에 달려있는데요. 음파의 미묘한 움직임을 파악하는 능력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댄스가 춤이긴 한데 음파가 이렇게 막 움직이는 게 춤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움직임이라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일단 음파라고 하는 건 청각이잖아요. 청각. 그러니까 다른 종들의 여기는 일루미네이션은 빛 정도로 보는 게 낫겠죠. 빛을 모방하는 경쟁이라고 합니다. 일단 빛이 나왔네요. 이거는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좀 걸리긴 합니다. 모방한다. 이게 좀 걸리긴 하지만 엄연히 빛이 나왔으니까 세모 표시 정도는 할게요. 5번요. 전쟁입니다. 생존은 전쟁이죠. 뭐 부정하고 싶지가 않네요. 완벽한 사실도 아니지만 살아간다는 건 쉬운 건 아니죠. 즐거운 면도 있습니다만. 문제 풀이로 갈게요. 생존은 전쟁인데 더 넓은 시야가 먹이를 잡는 더 좋은 기회를 의미하는 전쟁이래요. 일단 보다란 내용이 나왔네요. 먹이 잡는 얘기도 나왔고 뭐 이거 나쁘지 않습니다. 이 정도로 우리가 정돈을 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처음과 끝만 본 거예요. 처음과 끝만 보고 지문의 내용을 정리를 한 다음에 그걸 근거로 선지를 걸러냈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일부만 보고 100% 다 풀 수 있겠어요. 저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요. 정확하고 빠르게 푸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알려드리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하면 선지를 걸러낼 수 있구나. 그러니까 더 빨리 읽을 수 있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이렇게 살펴보시고요. 짐은 들어갈 건데 들어가기 전에 까먹을 것 같아서 이렇게 분무기로 뿌려보겠습니다. 지금 물이 다 떨어져가지고 잘 안 주어지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디를 읽어요? 안 읽은 나머지 부분을 보는 거죠. 우리가 처음 하고 되게 조금 읽었네요. 그래도 문제를 한번 풀었네요. 이 상태에서 나머지 부분을 보면 더 빨리 더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자 나머지 부분입니다. 드래곤피쉬는 말 그대로 용생선이죠. 용물거기? 그냥 드래곤피쉬라고 하겠습니다. 드래곤피쉬가 파동을 만들어내요. 근데 그 파동은 그것만이 볼 수 있는 파동이죠. 드래곤피쉬만 볼 수 있는 파동이래요. 그래서 희생자들을 어떤 상태로 남겨두는데 어떤 상태냐면 다가오는 위험을 모르는 상태로 남겨둔대요. 그러니까 잡아먹는 거죠. 자 반대로 잠깐 여기서 드래곤피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무섭게 생겼죠. 자 계속 해석할게요. 이 드래곤피쉬와는 대조적으로 아귀가 바라는데요. 자기의 먹이가 알아차려서 유혹되기를 바란대요. 그것의 막대와 같은 빛을 내는 수염을 향해서요. 그리고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는데 그것의 흉폭한 턱이 숨겨진 상태로 남겨있죠. 그림자 안에서 이거 요 그림으로 보시면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 윗부분에 막대 모양의 빛이 있죠. 요 빛을 보고 물고기들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빛 때문에 자기의 사나운 사나운 턱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요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면 잡아먹는 거죠. 계속 잡아먹는 얘기만 나오네요. 자 내용 정리해 볼게요. 내용 되게 간단합니다. 제가 정리하면 아까 사례로 랜턴피쉬가 나왔죠. 그리고 지금 읽은 부분에선 드래곤피쉬하고 앵글러피쉬가 나왔네요. 그런데 얘네들이 다 하는 게 뭡니까? 빛을 내는 물고기죠. 이것들을 사용해서 살아가는 거죠. 서바이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내용을 정리했고 이제 다음으로 가야죠.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오겠어요? 빛을 내는 물고기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니까 계속 물고기들이 열거되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또 다른 물고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글의 구조상 또 다른 물고기가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보죠. 아 네 바블 물고기의 수염입니다. 아까 놓쳤는데요. 이해해 주시고요. 바블 물고기의 수염 자 다음 가겠습니다. 생물 발광이 또한 사용되는데요. 포식자들을 좌절시키기 위해서요. 물리치기 위해서 사용되기도 하는군요. 종이 있는데 그 종은 스푸피쉬 과로부터의 한 종이 의지한데요. 잠깐 여기서 스푸피쉬는요. 이게 굳이 한국말로 해석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스푸피쉬는 이 스푸 스푸피쉬는 유령이란 뜻이에요. 딱 보니까 유령처럼 생겼죠. 그래서 스푸피쉬 이렇게 갈게요. 유령 물고기? 이건 좀 어색하지 않나요? 아무튼 이 물고기가 의지하는데요. 한 배 가득히 공생하고 빛을 내는 박테리아를 의지한대요. 그러니까 이 스푸피쉬는요. 자기 배에 가득히 박테리아를 갖고 있는데 그 박테리아가 빛을 내네요. 왜 내냐면 그것을 여기는 있은 스푸피쉬입니다. 스푸피쉬가 먹이가 되는 것으로부터 구하기 위해 박테리아를 의지한대요. 박테리아가 참 고맙네요. 자 내용 정리할게요. 이것도 되게 간단하죠. 스푸피쉬 라고 하는 네 번째 물고기가 나왔습니다. 이 네 번째 물고기가 하는 일은 뭐예요? 빛을 사용하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여기서 세부적으로 가면 어떤 거는 잡고 어떤 거는 숨고 그렇죠. 근데 잡고 숨는 게 모두 생존과 관련된 거잖아요. 이걸 아시면 됩니다. 생존. 생존을 위해서 빛을 사용하는 물고기 네 개를 우리가 본 겁니다. 자 그럼 문제풀이 하는 거고요. 문제풀이 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건져야 되는 키워드는 뭐예요? 생존은 빛을 내는 것과 관련이 있구나. 생존하기 위해 빛을 사용하는구나. 이 정도로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볼게요. 아까 1번은 분명히 아니라고 그랬고 커뮤니케이션 때문에 2번은 딱 맞네요. 숨바꼭질 맞죠? 어떤 물고기들은 잡고 마치 그게 술래가 잡는 것과 똑같은 거죠. 또 어떤 물고기는 숨고 숨바꼭질이고 빛을 낸다는 건 보느냐 보이느냐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각을 우선시하는 숨바꼭질 게임이다. 맞습니다. 자 3번은요. 뭐 음파 이것 때문에 아니라고 그랬었고 일단 2번 아까 맞다고 그랬죠? 자 4번은요. 다른 종들의 빛을 흉내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네요. 자 5번은요. 더 많이 본다는 게 먹이를 잡는 보는 게 아니죠. 그럼 맨 마지막에 나왔던 스포크피쉬는 자기가 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와이드업 비전이 틀렸네요. 참 선지 잘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답은 2번이고요. 네 여기 화면에 제가 이렇게 등장한 물고기들을 이렇게 떼어놨으니까 한번 살펴보시죠. 이 이미지들은 제가 블로그에 또 올려놨습니다. 블로그는 영상 소개글에 제가 링크 올렸고요. 살펴보시면 되겠어요. 그냥 재미삼아 보세요.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아 그런데 요건 있다. 스포크피쉬나 드래곤피쉬나 앵글러피쉬 있죠. 얘네들은 좀 그 구조상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5월 모의고사에서 물고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물고기를 다룬 지문이 또 등장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스포크피쉬에 대한 글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내용 보니까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기에 등장했던 물고기들이 아 이렇구나 정도는 그 내용을 알아두시면 혹시 다 문제풀 때 또 이 물고기 또는 이 물고기와 생존 방식이 비슷한 물고기들이 나올 때 그 내용 이해하고 문제풀이를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재미삼아만 보지 마시고요. 좀 재미도 느끼시면서 다음 시험의 문제풀이를 위해서 배경 지식을 갖추는 차원에서 보셔도 되겠어요. 자 그러면 아 요거 프로젝트 예우디 여기 지금 날개 아랫부분에 빛이 달려있는 겁니다. 근데 이 빛이 달려있는 게 스포크피쉬가 배에 빛이 있는 것과 같은 원리라는 거죠. 요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화면 멈추고 요 지문을 한번 쭉 살펴보세요. 그 빈칸에 원래 있던 어구가 있는 상태로 지문을 보시면요. 어떻게 문제풀이가 되는지를 아실 수 있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요. 읽으시면서 어디가 빈칸에 근거가 되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지문을 보여드린 다음에 이제 빈칸에 근거가 되는 부분만 따로 모아서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제 다시 한번 근거를 살펴보는 겁니다. 제가 여기저기 모아놨어요. 첫 문장은 물고기가 빛을 낸다는 얘기가 나왔고 랜턴 피쉬 드래곤 피쉬 그리고 스포크 피쉬의 사례가 이렇게 쭉 나왔죠. 근데 각각의 물고기가 하는 걸 보니까 숨바꼭질이죠. 어떤 물고기는 잡고 어떤 물고기는 숨고 이게 숨바꼭질인 거죠. 그리고 빛을 낸다는 건 그 물고기가 보느냐 또는 다른 물고기들한테 보이지 않느냐에 관한 거니까 그 내용이 이 시각과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A game of hide and seek that prioritizes the sense of sight 가 답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오답들 보시면요.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선지 1번은 의사소통이 틀렸고요. 3번은 시각과 상관없는 음파가 나온 게 틀렸고요. 4번은요. 다른 종들의 빛을 따라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틀렸고요. 자 5번은요. 더 넓게 보는 게 아니죠. 빛을 사용해서 보느냐 보이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오답들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제가 마무리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수능 영어 빈칸 문제에서 그 빈칸이 지문의 끝에 있는 경우는요. 그 지문의 처음과 끝을 먼저 보는 걸 추천합니다. 그 이유는 지문의 중요한 내용이 이 처음과 끝에 담겨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꼭 명심하시고요. 이런 식으로 풀면 여러분이 더 정확하고 더 빠르게 풀 수 있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는 풀이법입니다. 자 어려운 지문을 함께 끝까지 푸시느라 에 많이 쓰셨어요. 계속 응원할게요. 응원합니다. 화이팅! 더 좋은 수업 더 좋은 세상 언어를 넘은 치유 이 꿈에 함께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행복하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그렇죠? 잘 Dos 서로 좋으세요.